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자 여러분들 영조 우리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 영조 영조의 그 건강 비결 뭐 많이 있죠 소식 했구요 야채 많이 드셨구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삼 진짜 인삼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약재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인삼 같은 것들이 이제 홍삼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복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선시대도 고려시대에 이어서 이 조선시대도 이 인삼은요 정말 우리나라 인삼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요 우리나라 그 인삼을 가져가기 위해서 직접 조선 인삼 전용 화폐를 만들었어요 은 은 덩어리거든요 전용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 은 은 덩어리 하고는 이 조선의 은 덩어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함량이 좀 떨어지는 거지 적어도 조선의 인삼을 살려면 그 함량을 높인 정말 그 엄청난 그 은 은 덩어리가 있어야만 은 인삼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인삼은 정말 뭐 중국도 그렇고 이 일본도 그렇고 정말 최고의 퀄리티가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조선후기 조선시대 어떤 경제활동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경제 사회 이쪽은 그렇게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니까 여러분 너무 비중을 둬서 공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경제 파트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 그러니까 세금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옛날 농사짓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전세 공납 역 자 전세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것이고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세금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내느냐 요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자 그 달라진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 전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전법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알죠 위화도 외군을 통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과전법을 통해서 경제적인 힘마저도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을 건국했다 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 전에 이 과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된 겁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토지를 지급할 것이냐 에 대한 그런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일한 농민들 쌀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 쌀을 생산한 양 얼마만큼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에 대한 기준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규정도 있고요 요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과전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 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전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전법이 있는데 자 이 과전법은요 음 먼저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게 세종 때가 되면요 공법이라는 걸로 이제 또 바뀝니다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자 요건 이제 공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세종이 이게 지금 이제 경제 파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종이 한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종 때 공법이라는 걸 시행한다고 이게 뭐냐면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인데 이건 뭐냐면 과전법 즉 백성들한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야 돼? 를 좀 더 꼼꼼하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세종 때의 공법이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는 데 있어가지고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더 촘촘하게 예를 들면 이거죠 만원을 버는 사람 기준 9,000원을 버는 사람 기준 8,000원을 버는 사람 기준 꼼꼼하게 이 칸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에요 전분 이건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눈 거고요 연분구등법 이거는 매년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거 규정해가지고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6,9, 54개가 나오겠죠 54개의 그 촘촘한 세금 등급 기준을 맞는 게 바로 세종 때의 공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법에 의해서 좀 더 촘촘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너무 복잡해 이 세금이 촘촘한 건 좋은데 거두는 게 힘들 수 있잖아 그래서 아 이거 힘든 거 같아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으려면 최저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그죠 최저세율을 때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제일 좋겠다 하지만 뭐 어쨌든 다들 만족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저세율을 때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 이유가 되면 아예 그냥 법으로 그냥 딱 고정이 돼요 이게 인조 때 영정법 영원히 정하는 법이라는 건데 대략 1결당 4에서 6두를 낸다 1결이라고는 이제 토지의 크기인데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얼마만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넓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1결하면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있죠 예 학교 운동장 크기 정도를 좀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에서 6두는 쌀 한 가마가 안 돼요 한 반 가마 정도 뭐 이 정도로 대략적인 느낌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쌀 반 가마 정도면 한 40kg 정도 예 그 정도 예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대략 느낌을 좀 갖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 운동장 그 정도 사이즈에서 한 쌀 40kg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구나 뭐 이 정도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1결당 4에서 6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미지로 그린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저기 뭐냐 그 토지의 어떤 생산량 생산량에 따라서 크기와 뭐 이런게 다 달라집니다 고정시키지 마세요 대략 이미지만 제가 그려드린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어 조선후교민 인조 때 그냥 1결당 4에서 6두 다 그렇게 돼 1결당 4에서 6두 영원히 딱 정해지는 법 영정법이 나왔다 과전법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법을 거쳐 가지고 영전법까지 오는 이게 이제 전세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기준 그 기준의 변화가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백성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 세금 중에서 특산물 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납이에요 공납 자 이 공납은 뭐냐면 집집마다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만약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제주도는 뭘 내야 되겠어 특산물 귤 또는 말총 뭐 이런 것들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말총이라고 하는 이제 말갈기 말꼬리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그 기준은 뭐냐면 집집마다 똑같이게 할당을 해줘요 네 집집마다 할당을 해 줘 가지고 다 집집마다 귤 한 상자씩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집집마다니까 그 집이 부자이건 부자가 아닌건 상관없어요 그냥 집집마다 내도록 해 있는 겁니다 이게 공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특산물을 내는 게 너무 힘들어 불편해 아니 귤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뭐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농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정해져 있어 요만큼 콩알처럼 열릴 때 이미 그 세워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할 때는요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등장한다 지금하고 똑같아 그게 바로 방납업자에요 방납은 뭐냐면 막을 방자에요 막아주는 거예요 네 납 공납을 납부하는 것을 막아준다 내가 대신 내준다는 이야기죠 나한테 돈만 내 귤 내줄게 말총 내줄게 모시 내줄게 방납업자 근데 문제는 이 방납업자와 사또들이 결탁을 합니다 지방관들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지 방납업자의 물품만 받아들이게 되면서 방납업자는 이제 부른 게 값이야 귤 한 상자 원래 만원인데 십만원 내 왜 그럼 내가 낼게 사또가 안 받아요 에이 그 이 귤은 어떻게 임금한테 바치겠니 방납업자 귤 갖고 와 이러면서 방납업자가 사또한테 리베이트를 주겠죠 뇌물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방납의 폐단이 발생이 됩니다 이문제결학에서 만든 게 조선후기에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던 바로 대동법이다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법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대동법 1순위에 1순위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대동법은 뭐냐면 집집마다 내는 특산물 노노노 그냥 지역마다 지금 특산물 내는 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기준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이러면 여러분 부정과 비리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표준화 시키고 단일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다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뭐다 바로 쌀로 특산물 내는 걸 대체하는 겁니다 쌀은 꼭 그 당시에 화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일 수 있는 그 쌀로 세금을 공납을 대체한다 요게 바로 대동법인 거예요 대동법 자 대동법 모두가 다 대동의 시대 다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 똑같이 잘 사는 시대 대동의 시대 이 대동법은 바로 황해군 자 이거는요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쌀을 내는 거죠 그래서 1결당 12도 1결당 12도 네 1결당 12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정법의 거의 두 배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결당 12도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앞에서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집집마다 내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1결당 12도니까 토지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20도를 내야 되는 거야 난 1개월밖에 갖고 있어 난 12도만 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증세가 되는 것이고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들한테는 감세가 되겠죠 백성들한테는 유리한 정책이 된다 이게 문제 과학의국 때 그러니까 당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양반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죠 이 대동법이 전국에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10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조세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자 어쨌건 대동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 은혜를 베푸는 곳 선혜청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거는요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고요 김육이라는 사람이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동법 이 대동법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동법은 이원익 그리고 김육 광해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고 확산시킨 사람은 김육이었고 광해군 이전부터 대동법과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오리대감 이원익이었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쨌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쌀을 거두는 거예요 쌀을 거두는데 옛날에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수라쌍에 전국 각초에서 올라온 공납 각 지역의 특산물들 이거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쌀을 거둔단 말이야 먹을 게 없네 다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쌀이 곧 화폐이니까 그 쌀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사오겠죠 사오는 상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공인한 상인 공인 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인은요 국가에서 받은 그 쌀 화폐를 가지고요 대량으로 그냥 귤을 몇 백 상자씩 막 사들이 아닙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제 이 물건을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대량으로 지금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즉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공인이 등장했고 공인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물건을 사들이게 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바로 대동법 이라는 겁니다 대동법 네 진짜 진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완전 중요합니다 대동법 네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다 그리고 김육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대동법이었습니다 방납의 폐단이에요 방납의 폐단 요거 방납의 폐단으로 시행된 건 광해군 때 대동법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요건 영정법이 나올 수 아저저저저저저 균역법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균역법은 영조 때잖아 영조의 탕평정책 하면서 이거 격가지로 잘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건 뭐냐면 여기에요 노동력 제공하는 거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남자들은 군대 가야되잖아요 여기입니다 군대 가는거 여기입니다 조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자세히 노동력을 제공하는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이 군대를 안가려고 해 안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너가 대신 갔다와 또는 직접 사토한테 오깍 이런걸 주고 빠지는거에요 돈을 내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군대를 빠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건데 이게 바로 대립 또는 반군수포 라고 하는겁니다 대립 말그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거에요 대립 반군 놓아주는거에요 군대를 놓아주는거에요 수포 포를 내면 군대를 놓아주는거에요 요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대단히 반군수포하면 1년에 한 두필 내는거에요 NO 내가 깎아줄게 영조 때 균역법 이거는 1년에 한필을 내도록 하는겁니다 1년에 두필 내는걸 1년에 한필로 깎아주는거에요 무려 50% 할인이 와우 근데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거는요 이미 쓸데가 정해져있는거에요 이 세금이 빠지면 어딘가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거에요 그게 국가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어디서 보충했느냐 자 바로 이런 방식으로 결자 1결당 2두 어 뭐야 대동법도 그렇고 균역법도 그렇고 지금 이거 토지에다가 자꾸 세금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은 지금 토지에 물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면 되는거에요 눈치채시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 잡을 때 소금 거둘 때 그 다음에 배탈 때 세금을 물리는거에요 세금을 물려가지고 그걸로 보충하고요 선무군간포 요즘 이 장시에 이제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돈 좀 번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직을 주는거에요 너희들 벼슬 명예직인데 가져 대신 돈 돈 내 이렇게 돈이 있으면 그 다음은 명예직을 갖고 싶거든요 선무군간포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균역법을 보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균역법이 1년에 한필인데요 양반들은 내는거 아닙니다 양반들이 왜 양반들인데 군대 안 가니까 양반이에요 군대를 안 간다라고 하는게 양반들의 특권이고 이게 바로 양반임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요런 모습들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건 조선후기의 백성들이 되는 세금의 변화 그거는 과전법에서 지금 영정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납에서 지금 대동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역에서 지금 균역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근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건 대동법 그 다음이 균역법 영정법은 거의 안나옵니다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국가가 요건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거고 공무원들 공무원은 국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은 어떻게 변할까 요거 이거 뭐 우리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신문학 때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었고요 고려시대 전시과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과전법 한거에요 자 그런데 이 과전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거 원래 과전법은 전현직 다 주는 거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이 부족하네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조의 직전법 이거는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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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들에게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현직에게만 지급한다 이게 바로 직전법이다 라는 겁니다 세조 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조는요 잘 알겠지만 집현전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수양대군 단종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명회 이 세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해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에게만 지급했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명종 여러분들 명종하면 딱 떠오르는 사화 무갑기을 을사사화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 뭐 은껍정도 등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원영 윤님 대윤소윤 뭐 그들과의 어떤 그런 투쟁 이런 권력 과정이 바로 네 사화 을사사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 여주 아닙니까 뭐 양재형 벽서사건 다 이 명종 때죠 구황찰료 너무 백성들이 먹고살기 힘드니까 나뭇갑질로 연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적은 구황찰료 이런게 다 이때 나온거에요 그죠 바로 이 명종 때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조권 이제까지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잖아 이걸 이제 없애고 오로지 녹봉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녹봉 쌀하고 옷감을 주는거에요 토지에 수조권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녹봉 이건 지금의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로 가고 있다 이게 명종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과전법 직전법 녹봉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녹봉 과전법 직전법 녹봉 이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는요 지금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어떤 제도들이 변했는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냈는지 전세공납역 요런 방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잘 나오는 것은 바로 대동법 그 다음은 균형법 그리고 세주의 직전법 그리고 세주의 직전법 요 정도는 기억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